지난 여름 베를린 로젠탈러 플라츠의 한 슈페티아 저와 친구들은 늘상 모이는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코펜하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자전거 투어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준비하고 떠나게 된 자전거 여행. 개인주의 끝판왕인 나. 과연. 다 여쭤볼까나. 독일의 수도 베를린부터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까지는 총 457km의 거리입니다. 베를린에서 독일의 로스톡까지 이틀에 걸쳐 이동을 합니다. 로스톡에서 페리로 바다를 건너 덴마크의 겟저에서부터 다시 이틀을 달리면 코펜하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다를 건너고 데이터에겐에 도착한 뒤 이 시각은 파스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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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가 집중이 가성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첫 번째 음식은 에스프르소스 어디 가게? 예! 네, doing a kick break? 여기는 류벨이라는 곳이고 지금 화장실 앞에 여기 슬리퍼 침낭 로프 여기 앞에는 컵이 있고 선크림 여기가 부터 뺆이 다시 보기 아아 어떻게 해야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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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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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and right to hot shower. hot shower. 너무 작아. 아니요. 조vanni? 네. 네. 아니다. 이전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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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10년차 9년차amientos. 아니다. 그럼 고마워요. 그러면 좋은 밤. 고마워요. 5€ 3€는 모든 어르신들, 3€는 모든 절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롬은 없나요? 원하는 스트롬? 여기 있는 절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입니다. 안녕! 안녕! 여기! we can take our bike there! really? I don't know, maybe yeah, it's beautiful we can break the bike here there's a bike here where? oh 200km already you said you will not smoke because you don't feel look, it's super I mean, do whatever you want but it's super hot, you can smoke a joint now half goes directly to your mama my mom, no my mom, no my father you are smoking weed next to your father and your family like no no we are going to number 4 4 3 no, you are taking a 3-1 3? we must star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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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이 영상은 지금 과거입니다. يع våre? 10 리터 가면 진짜 비싼 거 같아요. 아, 우리 전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타이프웠드. 타이프웠드는 한국에서 왔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5 엄마 왜 왜 왜 99 99 너 1342 네 네 네 네 이게 하나가 최고의 와인입니다 다마론의 Valkyicella 다마론의 Valkyicella 22? 10? 20? 3€ 감사합니다 8 지금 로스톡에서 ferry를 타고 갯서라는 곳에 와서 여기에서 한 20km 정도 달리고 나서 요런 바다를 거르는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이 다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다리 저랑 생긴 느낌이 들고 오늘은 조금 더 가로가서 거기서 탱탱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샤워할 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st 5 5 5 아 1 네 숙심 꾸심 알겠습니다. 진짜 아이템. 나는 숙회가 필요해서. 사실은. 사실은. 우리는 술을 먹기 때문에. 90km. 80km. 80km. 주시기. 네가 그 술을 마세요? 정신을 입고. 일단은. 근데 우리는 릴드에 가고 싶지 않나요? 근데 저는 릴드에 가고 싶지 않나요? 아니면 릴드에 가고 싶지 않나요? 네? 좀 더 비싸죠 근데 여기 가고 싶지 않나요? 네, 여기 가고 싶지 않나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우 they are not but we should have to go . 선이 역할지 벨대는 또 HEY 자막절시 좋은 날은 아닌데 네 요니약서 där ohken ???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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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완님! 너는 여자들 좋아! 여자들 좋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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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ractais SI.. 아estly, well Shane!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